오! 무섭게 날아간다 아 못다 전체적으로 이 쪽이 높아요 딱 1편만 잘 치다 하는 생각을 해서 아주 그냥 욕망에 근데 저 요즘 포크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다시 해야 할 게 많아서 거의 보름 앞까지 봐서 400이 좀 넘는 여기! 오 이제 라이브 라이트 들어오면 양쪽 다 해줘도 아닌가요? 네 그렇게 갑니다 이런 것만 잘 알아요 그런 룰은 기가 막혀. 굿샷! 우와. 아우 시원하다. 이제 떨어졌어. 굿샷! 자 여기는 진짜... 진짜 길어요? 길다. 아이고야. 깔끔하게 안 맞았다. 어쨌든 이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드라이거 잘 맞았는데 투온이 안 되는 거리가 남았을 때보다 아예 잘못 맞추고 푸온이 안 되는 거리에 남기는 게 좋지. 아주 공략을 잘해. 근데 진짜 못 치는 사람은 2번 홀, 3번 홀, 4번 홀 이렇게 연속으로 막 못 치고 그러는데 잘 치다가 못 치고 그래. 진짜 간헐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러프는 사실 우드 치기에는 안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쳐? 러프 때는 감기면 안 돼서 약간 열고 치면 좀 잘 맞아요. 결끈을.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 그르네. 그리고 쓰리온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쓰리온을 하기 때문에 네 전혀 감기가 없어요. 오 굿샷! 굿샷! 올라가죠. 올라가나? 아니 올라가진 않지. 220인데. 잘 갔습니다. 220. 30. 굿샷!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올라갔다. 올라갔어. 나이스 원. 오우. 약간 얇게 맞긴 했는데. 길어. 활용하실 거예요 형님? 제공이 여기. 하하하하. 양영훈 프로님은 그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끝. 킬링키. 오우. 잘 맞았다. 철딩이 맞았다. 올라갔어x2.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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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컸다. 컸다. 그래도 감이 좋은 거야. 와우. 그냥 수거 방향도 맞추고. 이게 진짜. 시야로 보는 감이 좋은 거야. 근데 눈 거리감이 좀 두는가 봐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보통 아마추어도 이걸로 재보고 핀 방향이나 목포 방향 이걸로 설정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냥 쓰잖아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 정말 감이 좋구나 아니면 귀찮든가 귀찮든가 어차피 뭐 보기 할 거면 그렇죠 하지만 잘 쳤어 하지만 파가능 어? 좋은데? 잘 쳤다 들어가? 와 오케이 단컵이었죠 잘 쳤다 오 좋다 오 이거 아까 저 노래 쳤던 라이랑 똑같아 됐다 오 감사합니다 맛대는 간헐적 봐보면 어떠니까? 이 어려운 옷을 파했어 헐 진짜네 네 파일 테니까 너 그러다 잡혀 고기팟 나이스 인 서영이에게는 조금 파5와 같은 파4였어요 맞아요 파같은 포기 서드샷을 유틀 쳤어 그니까 아니 봐봐 아 그니까 이게 어떻게 70m 샷을 그냥 눈대중으로만 딱 에이밍 쓰고 그래서 파 세이버 네 아니면 너무 길면 헤저드 작전을 써 음 비슷할 것 같아 굿샷 오른쪽 이렇게요? 아 저기 살 공간 좀 있긴 한데 네 네 어? 작전 쓰신 거예요 형님? 아니 아니 잘 못 쳤어 잘 못 쳤어 근데 있을 것 같긴 해 굿샷 오 벙커 안 갈 때 뛰어 오 생각보다 안 가는구나 진짜 네 심지어 페어웨이야 우와 좋다 굿샷 감사합니다 굿샷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오크밸리나 이런 조금 난이도 있는 데서 치고 난 다음에 다른 좀 난이도 쉬운 데 가면 네 상대적으로 되게 쉽게 느껴질 거야 아마 아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굿샷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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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나? 나이스 온 진짜요? 올라갔어요 오 다행이다 오 굿샷 너무 길어 우와 나이스 온 감사합니다 올라가죠 올라갔다 올라갔다 근데 너무 멀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온 근데 공이 날아가면서 브랜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와 탄도 봐봐 우와 빵 파차스? 나이스 온 와 나이스 어프로치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우와 잘했다 땡김 오케이 굿 아이고 아휴 죄송해요 아 어프로치 했구나 응 아 근데 이쪽 오르막인데 감사합니다 또 짧게 쳤어 자 이제 네올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 오너! 아 저 먼저 해요? 파워 오너! 어딜 갔어? 진짜 왼쪽이요! 괜찮죠? 허리? 이거 흰색! 어 여기 파란색! 왼쪽 나도! 하나 쓸 것 같아! 괜찮습니다! 네! 왼쪽 혜자도 있잖아! 뒷당을 그냥! 네!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오랜만에 어프로치라는 걸 한번 해볼까? 굿샷! 좋다! 바운드 바운드! 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짠! 아 좀 컸대요! 아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아 네! 쿠폰 가능! 이왕 사실을 알았어요! 뭐? 제가 아이언을 세컨으로 친 게 어이 없었구나! 어이가 아니라 아예 오이고! 아 그러네! 아이언을 새 걸로 바꿔봤는데 아이언을 치진 않았네! 저 아이언을 합의를 들여서 10년 만에 샀단 말이죠! 오! 그래? 한 번 더 못 쳐 어렵네 어! 어이! 오빠 공부세요! 나 어디로 치니? 어? 어디로 치니? 왜 절로 쳤지? 왜 절로 쳤지? 간헐적 바보가 나왔나? 하하하하하하하 네 탈출해볼게요 됐어! 나이스! 나이스! 오! 잘 태웠다!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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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았다! 어! 나 뺏... 아! 아! 뱉! 아! 나 뺏... 하하하하하 네, 괜찮아요 내리면 볼까요? 좋다! 우와 자, 마무리 할게요 네 자, 오케이 안 맞았어요 네 보기 자, 보기 펄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인 오, 이렇게 파하고 축하합니다 싱글을 치겠다는 아주 그냥 큰 마음 옛날 어렸을 때 프로테스트 볼 때보다 더 집중하는 좋아요 형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거리가 좀 영향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느낀다기보다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도 거리를 많이 내는 거 보고 사실 핑계가 아닌가 싶어 어렸을 때보다 배로 까야 그게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서 그때만큼도 안 하면서 좀 기대 나이 들고 안 들고는 근육량도 있겠지만 후반 들어서 에너지가 금방 빠진 것 같아요 체역 그래서 필요한 게 요겁니다 하이비타 런데이맥스 올인원샷 이뮬 근데 이런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다 먹어봤거든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확실해 네 86 86 와우 어디 맞았어? 아 진짜 몇이기도 몇이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와우다 와우샷 요번에도 밑에 맞았네 뒷맞아도 200mc 오우샷 오우샷 아 잘갔습니다 나이스 뭔가 방금 빵 맞는 느낌이 났어 오우 좋다 이거 빵 맞았다 감사합니다 네 오우 자 결과는 가서 보실게요 네 아 근데 좌측 해저드와 벙커 3개가 있고 그러면은 내 생각에 핀 위치를 약간 좌측에 꽂아놨을 거 같아 어려우라고 어려우라고 너네 어려우라고 모아라 이제 곱치 바닥에 부착 오우 굿샷 현발 핀 위치 Beta 어어 Wasn't it 도로 타고 도로 타고 잘라가기 오우 앞발 오르막을 못 치겠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앞발 오르막에 너무 체중이동하려고 해서 너무 나가서 뒤에 맞아요 가만히 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살로만요? 아까도 그렇고 우와 굿샷! 왼쪽에 해저드라고 거기까지 안 가 네 자 이 샷은 스팅어 샷이었습니다 오 근데 나도 저쪽 안 돼 해저드야 아 벙커 들어갔어요? 나이스 공략 다행 서영이는 오크 힐스 오는 줄 알고 아이언 갖고 왔대요 아이언 빼고 할 거야 좋지 뭐 아이언 새 거 아끼고 좋지 뭐 135? 어 135만 아이언 가능? 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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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번 아이언이요? 6,7번이요 역시 아이언은 역시 비싼 아이언 오 나이스 오 역시 아이언 지금 몇 홀만에 지금 아 좀 있다 나이스 온 됐나? 네 온 됐어요 아니 아이언 연습 많이 해가지고 아이언 저하성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16홀만에 아이언 치는 걸 봤어 탄도 봐 빵 폭탄 타러 선생님 옷이 미도 칠 걸겠네 허 펑크 안 빠지셨어요 안 빠졌어요 아 기술적이야 진짜 기술적이야 오 좋다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근데 저 정도면 저 정도면 쇼게임을 배워온 거야 그래도 이제 골프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팁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내리막이에요? 소영이 고생했으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정확히 쳐야지 크게 쳐야지 아무리 크게 안 쳐지 나이스 나이스 모디 어떻게 하면 왜 이렇게 좋아요? 네? 아니 얘기하는데? 연습 그림 모드 이것도 좋다 와! 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올 못 치고 한 올 잘 치고 그거 되게 어려웠는데 라이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 이거 지금 연습 그림 모드로 치나 보다 연습 그릴 때는 잘 들어가잖아 핸디 물어보면 구공이라고 하거든요 오! 근데 적당한 거 같아 네 근데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게 있어 뭐요? 여기 다섯 화 빼야 돼 아! 지민 bird 연다지 어? 이런데서 해저드 작전 hinge 아니 저기 뒤에서 해저드 작전까지 나오네 꼼수를 부리고 있거든요. 작전은 많이 짜. 와 굿샷. 근데 이렇게 가도 해저드가 넘어간다는 게 좀 부럽다. 안 보여. 소리는 났는데? 하늘에서 안 보였어요. 오 벙커전. 오 대박. 굿샷. 굿샷. 아 잘 쳤다. 인정하면 편해. 인정하면 편해. 인정이 늦었어 근데 좀. 오 야. 해저드 작전을 쓰는 사람이 있다니. 넘어가야 돼. 오 맞았어. 저기 수류탄 터졌다. 작전대로. 와 작전 좋아. 근데 거의 앞에였어. 여기 해저드 뛰기 괜찮죠.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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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한 대로. 나이스. 펑커전. 오른쪽으로 치는 게 안전하겠죠.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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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한 대로. 펑커전. 나이스. 오 올라갔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스스로 치고 좋다 한 거 처음 봤어. 약간 돌려치는. 굿샷. 굿샷. 아 나이스. 빵. 나이스. 우와. 저 벙커에 빠졌네요. 네. 벙커에 빠졌네. 오늘 첫 벙커. 아 첫 벙커. 진짜요? 네. 시청자들이 이특의 벙커샷 되게 궁금했는데 다행이다. 아 중요하구나. 원하는 채로 치는 거. 오류가 젖어 있어서. 네. 좋다. 나이스. 오 나이스. 파 가능. 프로는 프로다. 오. 우와. 감사합니다. 프로인가? 나이스. 오 나이스. 엄청 잘하셨다. 이거는 갖다 태워야겠는데? 잘 태웠다. 힙 들어갔다. 우와. 오우. 예리합니다. 야. 나이스 파. 야 이거. 앗차. 딱 저기까지 쳐 놓으면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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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리막이 아닌가. 뭐야. 퍼터가. 퍼터 이건. 어이구. 고기는. 오. 아아아아아아. 그걸 이거 한번 쳐 볼게요. 그거 한번 쳐 보세요. 그거 원래 핑크색이지 않았어요? 핑크색은 집에 있고 자 죽어! 죽어! 작전 쓰신 거 아니에요 형님? 굿샷! 굿샷! 잘 갔습니다 또 오세요 샷 오 진짜 또 오세요 오세요 샷! 공을 쳤는데 공이 떨어졌네? 알깍이 있네요 여기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세 번째 샷은 핑크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골프 하시는 분들이 저거 한 박스 사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아니 근데 퍼터가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레탄이 맛있어 퍼터를 오늘 왜 이렇게 막 어려운 거 다 드셨어요?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사실 이거 때문이라고 해 하하하하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굿샷! 다음은 범고! 오른쪽은 두개가 조금 하는 거예요 범고 우측! 오케이 야 이거 왼쪽으로 갔네 오! 나 빼! 예 괜찮습니다 굿샷! 굿샷! 여기 젖어있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오! 시작! 벙커 들어가! 벙커는 안 들어갈까? 아하! 참! 오! 오! 나이스! 카메라버님 앞에 정확히 간 거 같은데요? 아! 저기서 이제 어프로치! 와! 진짜 많이 갔다! 자 오늘 김서영의 18번 홀 두 번째 아이언샷 오! 그래도 올라갈게요 올라갔어 올라갔어 오르막이 너무 심하니까 맞아요 탄보가 안 나오면 오! 탄보가 안 나오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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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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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제로 네 혼자만 긴장하고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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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아니야 나머지는 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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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지? 내려가나? 잘 갔을 것 같아 오! 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오! 오! 어? 내 공이 없어졌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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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공 여깄어. 아 짧았구나. 내 공 어디 갔어? 들어갔나? 들어가 있어. 진짜로? 오 나이스. 뭐야 이거. 진짜 들어갔어? 오 들어가 있어. 분홍색 공. 이글은 아니고. 이글 맞죠? 네번째, 네번째 자시였어요. 더디네. 어머. 이게 왜 들어갔어요? 어디. 형 들어갔어요? 진짜 들어갔어. 이거 진짜네. 뭐야? 난 분홍색 공을 쳐야 되나? 나이스 버디. 역시 믿음의 트러스트. 부럽다. 사진 나오는 건 아니다. 오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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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른쪽 끝? 됐다. 나이스. 됐다 됐다. 잘못 뗐다. 나이스 파트.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김부름이 고생하셨습니다. 약속의 보기 플레이어. 네. 버디 나이스. 오늘 이렇게 오크밸리 CC에서 아주 정말 너무 좋아요. 컨디션도 너무 좋고 그레인 컨디션도 좋은데 제가 오늘 좀 잘 쳤어요. 뭐 트러스트 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조금 더 쳐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일단 저는 광고에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감이 너무 좋았다? 맞는 감이? 맞아요. 오늘 프로님으로서 오늘 이특씨 어땠어요? 어? 내용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경사도나 이제 트러블에서 간헐적 그거 어프로치가 너무 좋았다. 라이벌 라이벌 아 아이고 이번 오크밸리 CC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열혈시청자 네. 시킹해서만 했다가 이렇게 직접 되니까 너무 반갑고 아 자 그럼 공치는 명훈이와 우리 김소영 프로와 우리 이특 열혈시청자는 네. 다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많이 생겼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